자, 2023년 지방직 국업 공무원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제 전체적인 총평,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이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무난했다, 무난했다, 어렵지 않았다, 쉬웠다라는 쪽으로 보통 나오죠. 물론 강사들은 다 시험치고 나면 쉬웠다, 기본적인 사업만 잘했어도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쉬웠어. 다만 쉬워가지고 다른 과목은 어땠는가 제가 커뮤니티에 국검사 한번 들어가 봤더니 시험 난이도 했는데 의외로 행정법이 어렵다고 한 학생들이 많더만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국어나 영어나 국사는 얼마나 쉽게 나왔길래 행정법이 어렵다고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다고 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럴 정도로 국어나 영어나 국사가 쉽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시험은 우리가 점수를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등수 안에 드는 게 중요하죠. 시험은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 쉬워. 어려움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죠. 결국 점수가 90점, 95점 받아도 카트라인이 96점이면 못 본 거죠. 점수가 60점, 70점 되어도 카트라인이 61점이면 잘 본 시험. 그러니까 카트라인이 60인데 내가 61점 받으면 시험을 잘 본 것이 되겠죠. 그 예처럼 어쨌든 일단 우선은 시험을 치고 나니까 점수가 잘 나니까 상당히 우선은 기분이 좋죠. 시험 치고 나오는 학생들 표정 보면 다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서서히 갈수록 너무 쉬웠다 그러면 실수한 게 자꾸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고요. 아마 해설 강의는 대부분 다 또 일부 먼저 하는 강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들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해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쉬웠는가 왜 무난했는가는 출처가 다 밝혀져 있죠. 제가 다른 분들과는 달리 제가 해설 강의 할 때 제가 한 6년째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출처를 다 밝혀 놓죠. 해설에 보시면 거기에 다 우리 교재 어디서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 유사적인 거 이런 거 다 출처를 밝혀 놨죠. 그런데 우리가 사지 선다고요? 80문제니까 산술적으로 80개 지문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중에 한 지문 빼고는 다 책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적중률 100% 자기 책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면서로울 정도로 그죠. 너무 민망할 정도로 대부분 다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들 수록했던 것들 강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했다고 밑에 해설에 보시면 출처를 밝혀 놓은 거 있죠. 실제 우리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은 출처 살펴보시면 그대로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각이 돼서 보시고. 대신 해설강을 듣는 이유는 시험이 올해 시험 첫 학교가 같으면 이런 해설강이고 교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찢어가지고 불사질을 버리고 이 동네 빨리 떠나는 게 좋긴 하지만 아직 시험을 또 한 번 더 남아 있거나 또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직 준비하실, 군무원 시험도 있고요. 또 내년에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 아니면 하반기 시험들이 있을 때 준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출제 패턴들이라든지 나오는 지문들인 것도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해설강의의 취지니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 그렇고요. 아주 특징적이거나 사례형 문제 이런 게 있는 게 있다면 사실 어떤 뭘 특징이라고 꼬집기가 곤란할지 진짜 무난하고 평이하게 출제가 된 거죠. 왜 평이한지 이제 해설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동화된 행정결정. 행정의 자동화 작용이죠. 이거 뭐 있고 딱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뭐야 자동적 처분은 재량행위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건데 그게 틀리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맞죠. 일단 1번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컴퓨터를 통한 중학교의 중고등학교 학교 배정 신호등에 의한 소통신호 이 두 가지에는 교재에 딱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책 보고 낸 거죠. 물론 우리 책이 교수님들 책 보고 뺏긴 거기 때문에 출처는 교수님들 책이긴 하지만 책에 이 애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페이지 있죠. 사실 177편 행정의 자동화 작용의 예에 보면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1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도 처분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죠. 자동화된 행정결정도 기계를 돌리는 건 사람이니까 행정행위성격 인정이 된다. 그것도 아마 본문의 내용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3번과 4번이 이제 뭐야 포인트인데 3번도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대충 감으로 찍어도 찍을 수 있는 거죠. 자동화된 행정작용은 뭐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당연히 포함되죠. AI도 포함되는 AI가 사실 자동화 작용이 있다고 요즘 핫한 핵심적인 것인데 이걸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건 사실 내용을 몰라도 조금만 우리가 문제 푸는 감각만 있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틀렸죠. 반면에 4번이 핵심인데 보통 틀리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맞죠. 재량행위는 자동적 처분을 아직 허용하지 않죠. 단서에 보면 재량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거로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 20조의 단서장 이건 우리가 틀리게 여러 번 모르고서 봤고요. 또 마지막 우리가 1일 특강 할 때 법령 하면서 이 자동적 처분을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아서 그때도 한번 다뤘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찬들 어렵지 않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되겠고요. 2번 법치행정의 원칙 옳지 않은 것이죠. 이것도 다 봤던 지문들이죠. 1번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기본적 의무와 관련 중요성을 가질수록 공개적 토론의 평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의회가 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상 유보설이잖아. 그러면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 할 것인가.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 또 공개적 토론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일수록 누가 해야 된 거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대화와 타협 공개적인 토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상 유보설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안이 뭔가를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이 밝혀놓은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또 기출문제를 받고 판례의 제목에 그대로 씁니다. 판례의 제목이 제가 제일 기출문제에 건접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출 지문에 건접하다고 했죠. 그대로입니다. 1번 5. 2번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어도 새로운 사안 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우리가 시행령. 물론 정확하게는 위임명령, 집행명령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는데 법규명령의 가장 기본은 법률 종속적 법규명령 그 기본은 위임명령이기 때문에 위임명령의 경우는 뭐가 필요합니까? 위임이 있어야지 새로운 사안을 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위임이 없어도 새로운 사안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이겠죠. X. 그래서 법률의 시행령은 상위법령의 수권이 필요하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입법사안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X. 3번. 법률 유보는 친교타 했잖아. 법률 유보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거니까 꼭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했다면 법규명령 형식이라 하더라도 상위법령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기본권 관련된 사안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근거가 필요할 뿐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봤던 것이고요. 책에도 보면 거기에 20페이지 법치행정의 원리 내용의 제일 밑에 20페이지 제일 아래 제일 아래 밑줄을 보면 양갈로 4번이 요지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이거는 조문 그대로 행정기본법 8조죠.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 법률의 원칙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다. 법률 유보 원칙 중에서 중요상 유보서를 입법화했다고 판단되는 것이 평가되는 것이죠. 행정기본법 8조장 그대로 나온 거죠. 정답은 2번. 또 쉬웠던 문제고요. 3번. 행정기법의 사법적 통제 옳지 않은 거죠. 1번. 중앙선거관리는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꼬린말은 규칙이지만 뭐예요? 이거는 법규명령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행정기법 규범 통제할 때는 법규명령은 법규명령과 같은 레벨인 것. 가장 대표적인 것.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꼬린말은 규칙이지만 법규명령이 있잖아.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의 규칙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도 법규명령으로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교재 보시면 213페이지에 보시면 21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해서 의의가 나오고 있죠. 의의는 재판의 전제성, 성결문제, 심리 방식, 주체, 각법법원, 대상, 법규명령. 그 대상에 보니까 뭐였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가? 꼬린말은 규칙이지만 법규명령이 딱 됐잖아.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안위 규칙 이런 것 다 있죠. 그래서 1번 5. 거기 됐잖아. 그럼 1번 5고. 2번 처분접 법규명령은 무효 등 확인 소송 또는 취소 소송이 되어있다. 일단 처분접 법규명령은 처분소송이니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죠. 그럼 항고 소송은 무효하고 취소가 다 들어있죠. 근데 아마 우리 책에 보면 그게 뭐야. 소송 형태는 학설은 대립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무효확인 소송이 대상이 된다라고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200국이 14페이지인가에 보면 나와있죠. 그런데 무슨 무효확인 소송이니까 취소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학설에 따라서는 약간 세모야. 옛날에 뭐야. 행시 시절에 있었던 테마라가지고 제가 책에 넣어두기는 했는데 그건 수업시간에 거의 언급을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트는 뭐지. 처분접 법규명령은 처분성 오니까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된다면 항고 소송에는 취소와 무효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뭐야. 무효확인 소송을 한다는 게 다수 있고 판례 입장도 무효확인 소송을 보는 판례 입장이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게 다수의 입장인데 또 반대견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실은 학설에 따라서는 이 질문은 무효확인 소송으로 볼 거냐.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라. 밑에 제가 해설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통 항고 소송이 된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다만 처분접 법규명령의 경우는 소송 형태에서 무효확인 소송설과 무효 또는 취소소송 구별설의 대립이 있고요. 판례 입장이 뭔지 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네요. 사실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부연 설명하는 거죠. 아마 이거는 복수정답 처리 되기 좀 힘든 게 사본이 딱 손들고 있잖아요. 내가 정답입네 하면서 분명히 정답에 확실하게 틀린 거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본이 확실하게 틀렸죠. 정답이 사본이 확실하기 때문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논란이 일부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 복수정답으로 처리될 정도까지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을 처리했고요. 3번은 각급법원이죠. 대법원은 최종심사권으로 가지지만 아까 또 213페이지 보시면 의, 주체, 대상, 거기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죠. 아마 각급법원 괄호 쳐놨죠. 대법원은 최종심사권을 가질 뿐 대법원만 가진 것이다. 그런 취지가 되겠죠. 3번 5. 정답은 4번. 어떤 문제. 4번 실효성 확보 수단. 옳지 않은 거죠. 1번.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이거 뭐야. 가산금, 중가산금은 고지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납부기간 지나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연체되어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지하는 것을 단순히 알려줄 뿐이지. 그래서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는 처분성 액서죠. 1번 맞는지. 출처가 다 밝혀진 거 보시고요. 2번. 2번. 이건 지자체가 법인이잖아. 양벌 규정 적응을 받는지 둘로 나누었잖아. 뭐하고 뭐라고 나눴어? 자치사무인과 기관위임사무인과 둘로 나눴었죠. 도로법 위반 케이스, 자치사무는 양벌 규정 적응을 받죠. 자동차관리법 위반 케이스, 기관위임사무는 양벌 규정 적응을 받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반했을 때 법인에 해당하죠. 2번 5. 교재에 보시면 634페이지에 보시면 1번 판례, 2번 판례 세트로 묶었고요. 위의 여백에 2단으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634페이지에 보시면 단과 들었던 학생들은 위의 여백에 2단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죠. 또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를 봤던 거죠. 자치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구체적인 사례, 자치사무의 경우 도로법 위반 케이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케이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 5. 3번, 은반비법이죠. 불법 개의물 강제의 수거는 현장에서 곧바로 수거하는 즉시강제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3번, 이것도 맨날 봤던 거죠. 공매처분하기 전에 공매통지하잖아요. 공매통지 안 하고 공매처분하면 그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위법하다고 본 것이겠죠. 쟁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위법, 그리고 위법의 정도는 취소. 그러나 공매통지는 여전히 처분성 X. 세 가지 쟁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쟁점이죠. 공매통지 안 하고 공매통수 냈다, 공매통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죠. 위법하지 않다, 틀렸죠. 위법의 정도는 취소, 공매통지는 여전히 처분성 X. 그렇게 되겠죠. 606페이지에 보시면 5번 판례, 6번 판례, 7번 판례 세 가지 세트로 묶어놔야겠죠. 그렇게 평소 때 다 강조됐던 것,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차례 봤던 문제들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무난하죠. 끝까지 계속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고요. 5번, 사인의 공법행위죠. 옳은 것.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표놨어. 언제까지 물릴 수 있지? 면직처분, 인사처분, 면직처분이 수리돼서 면직처분이 끝까지는 하지만 버스 지나가고 나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1번, 1번은 어디까지 맞아? 의원 면직처분이 일단 처리될 수 있다. 여기까지 맞는데,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자유로이 취소 처리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콤마 다음이 틀렸죠. X. 2번. 이것도 맨날 하잖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뭐야?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실제 거주의사 있는지 거기에만 국한되는 거죠. 답법의 입법 목적까지는 고려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거죠. 고약이 고대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의 심사는 주민등록법 목적에서만 이루어지고요.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생활 근거로 거주를 옮기는 것이 심사 대상이 되는 거죠. 2번이 5. 정답은 2번. 또 교재 169페이지 보시면 1번 판례, 2번 판례, 2번 판례, 2번 판례 위에 아래 위에 옆에 백에다 제가 틀이로 정리해 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거 계속 찾아보면 다 거기에서 나와 있던 것이고요. 기초 문지에서도 다 또 확인해 봤던 것들이죠. 2번 5. 3번.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의 험이 있을 때죠. 보안요구죠. 보안요구는 보통 형식이나 절차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하자가 보안요구 대상이지만 실체적인 요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착오가 있거나 일시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 경우도 보안요구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요구 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거는 판례 원문으로 있기도 하고 판례 원문 밑에 보니까 179페이지 2번 판례의 꺽세 1번 제가 출처까지 다 밝혀놨죠. 그래서 판례 원문으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행정절차법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처리된 것들 있죠. 본문 처리된 걸 좀 더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것들이죠. 498페이지. 밑에 해설에 있는 건 판례 원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49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동그라미 4번 신청의 보안요구가 있죠. 보안요구의 후반부에 보면 그런 질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서너 번 우리가 다뤄졌던 질문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사인의 공법행위 원칙적으로 발신이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도달된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또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 만한 질문이 있는 건 아니죠. 4번 X 옳은 것이니까 2번. 6번 행정소송의 판결이죠. 옳지 않은 것.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 취소 판결은 제3자한테도 미치죠. 행정소송법 29조이랑. 취소하는 확정 판결. 형성력은 제3자한테도 미친다고 보는 거죠. 1번 5. 2번.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주문 및 이후에 까지 다 미치죠. 까지는 맞아. 종전처분의 판결이 취소되었지만 기본적 사유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다른 사유 새로운 사유 수정한 사유 절차를 다시 수정한 사유 위법을 보완한 사유 이건 다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데 기속력이 저촉된다. 틀렸죠. X 정답 2번.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처분 등 취소하는 게 현재의 공공목리에 적합하지 않다. 사정 판결이죠. 그래서 사정 판결이니까 법원 현재의 소현이니까 사정 판결의 기본적인 조문 그대로. 4번. 과세 절차 형식 위법이 있죠. 이거 봐. 위법 사유로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해줘. 이거는 새로운 처분이 별개 처분이 되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다. 고약이니까 2번과 4번은 세트죠. 같은 취지의 지문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X. 4번은 O. 정답 2번. 또 이 밑에 출처를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7번. 행정상 사시대행이죠. 사시대행 예로.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시대행. 즉시행. 이것도 책에 보시면 사시대행 예로 그대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폐기물 수거는 또 청소. 우리 책에는 청소라고도 있지만 같은 맥락이 되겠죠. 2번. 위법 건축물자. 키워드는 단절을 통화 단절을 요청한 거죠. 요청은 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시대행이잖아. 처분성 부정되는 거죠. 키워드는 요청. 항고소송이 대상인 처분이라 볼 수 없다. 2번 맞고요. 3번.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제소자한테 불허하내기. 요거가 진주교도소 제소자 사건이었죠. 요거는 권력적 사시대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분성 5. 물론 그 판례에서는 뭐가 쟁점이지. 처분성 5이면서 협의의 소액까지 문제가 되는데 협의의 소액도 인정됐죠. 반복될 위험성 해병의 필요. 근데 그거는 주요 쟁점은 협의의 소액이 인정이 된 사례였지만 처분성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권력적 사시대행이기 때문에 처분성으로 보는 거죠. 3번. 4번. 교도소원에 마약류 관련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원에 키워드 소변강제 채취죠. 권력적 사시대행이고요. 이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요거는 판례로 처리되었고 본문 판례로 처리되었을 겁니다. 아마 467페이지 한번 가봐요. 467페에 보시면 행정상 사시대행이를 둘로 나누었죠. 그래서 권력적 사시대행이하고 비권력적 사시대행이 나누었는데 권력적 사시대행이는 본문으로 처리되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야? 단수조치, 미결수용자 교도소 이송조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수갑포성 사용하는 것. 그리고 소변강제 채취 이런 것들이 권력적 사시대행이 다 헌법소원에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권력적 사시대행이까지는 맞는데 그래서 헌법소원에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4번 x. 정답은 4번. 자 8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옳지 않은 것.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에 대한 불복.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항고소송 절차를 합시다. 1번이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원래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전제 없을 때는 처분성 5 항고소송 5죠. 다만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죠. 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앞에는 맞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재판 절차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 절차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또 내나 교재 600페이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마지막에 불복 절차에 보면 양관로 1번 2번이 나와있고요. 그 밑에 판례가 또 안에 있을 겁니다. 판례 보니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그 이야기 하겠죠. 판례 원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1번에 판례 원문에 그대로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죠. 1번 X. 2번. 2번도 우리가 오늘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봤던 거죠. 행정상 강제집행 가능하면 따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2번 5. 3번.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꼭 응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서 구두 다양한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죠. 맞는 지문은 조문 그대로고요. 5. 4번. 통고처분은 블라블라블라 처분성 인정할 수 없다. 맨날 보는 거잖아요. 통고처분은 처분성 X죠. 4번 5.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맨날 보는 조문들이고요. 1번은 조금은 기출문제에서는 잘 안 봤지만 그 밑에 책에서도 A급을 강조하는 판례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9번.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굳이 난이도가 있다는 사례형 문제인데 아주 뻔한 사례형이죠. 첫 번째 위에 봐. 갑이죠. 행정청 갑은 국유 일반 재산이죠. 건물 1청을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면서 대부료는 1년에 1억 원으로 적응하였고요. 6회에 걸쳐서 분납하기로 했다. 갑은 을이 1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한 대부료 납부할 것을 통제했다. 국유 재산법에 따르면 강제징수 규정이 있죠. 원래는 일반 재산의 사용 그리고 대부료 사법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돼. 그러나 이거는 국유 재산법에 뭐가 있지? 일반 재산의 대부료 부과했는데 안 내면 강제징수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둘로 나누죠. 대부료 부과하고 고지하는 것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여전히 사법 관계야. 다만 안 냈을 때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의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법원에 재판 청구 안 해도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라고 자력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교재 보시면 100페이지 99페이지에 보시면 1번 판례하고 그 밑에 비교 판례로 두 가지가 아마 또 꺽쇠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행정청 갑은 국가 소유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가평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 변상금도 변상금 부과 처분은 처분이잖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갑이 을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만하고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아니죠. 사법관계니까. 그래서 기역은 맞는 지문에 맞으니까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2번 탈락이 되겠네요. 니언을 봅시다.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했다. 좀 전에 봤던 거잖아요. 행정상 강제집행보다 확실한 자력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우회적인 민사상 강제집행, 민사상 강제집행을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니언은 틀렸어. 틀렸으니까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럼 일단 4번 탈락. 디겟 봐야 되겠네요. 변상금 부과처분은 또 하명이잖아요. 하명으로서 사경제 주체라는 사법상 법령이 틀렸죠. X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사례형이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내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문 자체들은 다 아주 평이한 지문들이죠. 공법관계, 사법관계 박스로 보셔야 되고요. 교재 99페이지는 그 박스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박스에 보니까 구규 재산 관련된 거 일반 재산, 일반 재산 있고요. 오른쪽에는 변상금 나와 있고 또 있었죠. 거기서 다 다뤄졌던 가중 기본적인. 그러니까 사례형이기 때문에 다소 좀 우리가 긴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쉬웠던 문제들이죠. 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10번. 행정지도. 이것도 그대로죠. 행정지도 안 따랐다. 불이익 조치하면 되죠. 불이익 조치 금지원칙이죠. 2번. 행정기관. 여러 사람 공통된 행정지도는 기준을 정해서 공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된 내용을 공포하라. 맞고요. 3번.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서 행한 사연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법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지만 다른 행위는 내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유죄죠.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상대방인 국민이 처벌받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법법행위에 해당되고 유죄.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겠죠. 3번 틀렸고요. X. 4번.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띄지 않는 비굴력적 작용.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었다면 거론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변했습니다. 또 내놓은 교재 거기에 473페이지 3번 판례. 거기서에 보면 아마 그건 두 줄 자체가 늘 나오는 기초 문제에서 아마 진하게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A급 판례로 있었죠. 대부분 A급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다 있어도 A급 판례가 아닌 B급, C급 판례 같으면 또 조금 체감 난이도 높을지 모르겠지만 맨날 수업시간에 다루고 A급을 앞둔 판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11번. 하자의 승계죠. 지문으로 길지만 우리가 늘 보는 거죠. 1번. 두 개 이상 연속된 처분이죠. 서로 동일한 법류로 가. 하자 승계가 되겠죠. 1번. 2번. 선행 처분은 별개죠. 그런데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다툼돼.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거. 이거 뭐야? 원래는 별개는 하자 승계 부정이 돼야 되지만 뭐 했을지. 개공과세 표준 수용. 친일 독립처럼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없는 경우죠. 이때는 하자를 승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권의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그래서 세 가지 개공과세 표준 수용, 친일 독립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2번 틀렸습니다. 정답 2번. 3번. 과세 관청.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선행 처분. 그 후속 처분, 징수 처분이죠. 이거는 별개죠. 징수 처분, 납세 고지 같은 묶음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판백구십의 박스 안에 하자 승계 인정 부정 판례가 있는데 두 번째 칸에 조세. 조세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와 납세 고지. 납세 고지 징수 처분 한 묶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요즘은 또 한 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국가지 지방의 모의고사 때문에 한 번 봤던 거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3번. 5. 4번. 이거는 뭡니까? 2번의 연장선상이죠. 전통적으로 잘 나온 것은 개별 공시지과 결정과 과세 처분. 최근에 잘 나온 것은 표준 공시지과 결정하고 수용 보상금, 수용 재결. 세 번째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운조 폐지 결정이죠. 그걸 이렇게 됩니다. 4번. 5. 정답은 2번. 12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이죠. 1번. 당사자 소송의 개념이야. 공법상 법률관계 대등한 당사자의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 소송 제기하는 거죠. 1번. 2번. 2번도 지문은 길지만 그냥 공법상 계약 블라블라블라블라 마지막 당사자 소송 제기한다. 1번. 2번. 다 맞는 지문. 3번. 명예퇴직. 원래 공무원들 군인이라든지 일반 공무원이 퇴직하면 연금 바로 못 받죠. 뭐 해야 됩니까? 연금 신청하고 결정되고 그래도 안 되면 돈 주세요. 이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명예퇴직법관은 법에서 명예퇴직 수당이 딱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결정 절차 없이 곧바로 돈 주세요.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명예퇴직법관 당사자 소송 딱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니까 마지막 국가를 피고로 해야 되겠죠. 국가. 왜냐하면 당사자 소송 행정을 주셨는데 법관은 어디 소송이니까? 국가 소송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 제기하는 게 맞죠. 3번. 5. 4번. 당사자 소송의 경우 가처분이 가능하죠. 이거는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범죄관계 소송을 이뤄면 맞죠. 가처분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은 뭐예요? 한고 소송에서는 가처분 규정 준용 규정이 없다. 학설은 대립, 판례는 부정이지만 당사자 소송은 뭐이기 때문에 본질은 행정소송이지만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지위를 전제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서로 준용된다고 보는 거죠. 판례도 그걸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판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5가 되겠습니다. 4번 틀렸죠. 준용된다. 준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밑에 해설로 보시면 맞는 지문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틀린 지문은 밑줄을 쳐놨어요. 틀린 지문은 어디가 틀린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밑줄을 쳐놨어요. 해설에도 보면 타당한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 굳이 밑줄을, 물론 특징적인 몇 가지는 확인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문 그대로 있는 거지만 틀린 지문은 밑줄을 치는 거죠. 어디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또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지금 다음 4번. 13번 정보공개법이죠. 옳은 것. 옳은 것이죠. 이 뜻이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법이다. 맞지. 일단 보기도 아주 쉽고 조합도 아주 평이해요. 일단 기억은 맞으니까 3번, 4번은 대거, 탈락. 니언만 보면 되겠죠. 니언법무부정인자, 검찰보존사무규칙이죠. 이거는 불용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 X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비공개결정이 된다, 안 된다? 비공개결정은 정당화되지 않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법 밑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한 사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근거해서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라고 본 거죠. 결론은 공개 대상 정보를 본 거죠. 니언 틀렸어. 틀렸으니까 있으면 안 되겠다. 1번 탈락. 정답은 바로 2번으로 되어버렸네요. 디겟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보통 정보공개청권을 웬만해선 판사들이 권리남용 아니라고 보죠. 원칙은 그래요. 그러나 권리남용은 최근에 어떤가? 교도소 제소자가 정보공개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있었죠. 그냥 걸핏하면 정보공개청구 거부 소송.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간 거죠.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의사가 없이 그냥 부당의 디겟청에 나와요. 오로지 담당 공부를 괴롭힐 목적이죠. 이럴 때는 정보공개청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에 교도소 제소자 정보공개청구 한 사건에서 밝혀놓은 거죠. 디겟. 리얼은 이건 뭐야? 디겟까지 갔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지만 리얼은 어디가 틀렸지? 공개청구하면 며칠 안에 결정이 돼? 10일 안에 결정이 되죠. 그런데 10일 안에 안 하면 부동의 사격이 되겠다. 며칠? 1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그런데 최장 20일까지 버틸 수 있는데 20일 동안 갖다 붙다 액션이 없으면 소송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 아니라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으면 그때는 심판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일 안에 결정 10일 범위에 연장이 가능한데 최장 20일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고 20일이 지나더라도 아무런 공개 비공개 조치가 없으면 소송 갈 수 있도록 심판 소송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20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X. 정답은 그래서 2번. 사실 D급까지 갈 필요 없이 기억력은 두 가지만 정확하게 봐도 정답은 찾기 쉽죠. 14번 갑시다. 국가 배상.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자체장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 신호기. 이것도 맨날 하잖아. 누구 누구만 진다. 누구 누구는 지지 않는다. 맨날 하는 거죠. 신호등은 지자체에서 설치 관리해.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또 관리하죠. 경찰 봉급은 누가 줍니까? 국가가 주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설치 관리자로서 책임. 국가는 경찰한테 봉급을 주면 국가는 비용 부담주시면 둘 다 책임지는데 이건 뭐야? 국가가 뿐이다. 뿐이다 말씀이 틀렸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배상 책임은 누가죠? 지자체는 설치 관리자로서 책임. 국가는 비용 부담주시면 둘 다 책임지는데 그러니까 누구누구 만진다. 누구누구는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그대로 놨죠. 그래서 1번 X 정도. 2번. 2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딱 나올 순간 제가 뭐랄지?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쪼다 같은 놈들. 이렇게 한 거죠. 결론은 인정이었죠. 판사들이 재판 잘못한 건 좀처럼 잘 인정하지 않은데 법관들이죠. 그런데 현재 재판관이 잘못한 건 고소하면서 인정했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인정할 수 있죠. 맞고요. 3번. 내부적으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6조 1항에 있는 이야기. 6조 2항이니까 보시면 됐고요. 4번. 이 4번 지문이 논란이 있습니다. 4번 지문은 교재 없어. 없는 건 제가 솔직히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제 불찰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1번이 확실하게 정답이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4번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또 4번까지 갔다가 집중력을 흩뜨린 거 뭐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건 이중배상금지형 취재가 뭐였지?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받았을 때 배상청구 못한다. 이거 우리가 이중배상금지형의 취재가 됐잖아. 그치? 그런데 그 반대의 순서가 중요하죠. 배상을 받았을 때 배상을 받았을 때 보상청구하죠. 보상청구. 보상받은 다음에 보상청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결론만 했었잖아. 뭐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배상청구 받은 다음에 보상청구할 때는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그렇게 봤죠. 그런데 살펴봤더니 이게 다시 봐야 돼. 법별로. 우리 책에 있는 것은 뭐만 있었냐? 국가유공자법이죠. 국가유공자법에 보상을 청구했단 말이야. 그럴 때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 판례만 있어요. 이 판례만. 없는 건지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얘하고 같은 날 나왔던 판례 중에 보훈보상법. 보훈대상자로서 보상청구. 그래서 보훈보상법 이것도 법에 따라서 보상청구한다. 이것도 거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대표적이기 때문에 거부 못한다. 이것만 했는데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썼던 것이 뭐냐? 거기는 군인연금법이죠. 군인연금법상의 보상을 청구해. 그런데 군인연금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배상이나 보상을 받으면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군인연금법상의 보상청구는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책에서는 뭐만 있지? 얘만 있었고 그동안은 거의 이거로 문제였고 모의고사 각종 모의고사에서 뭐 물어봤어? 얘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퉁쳐버렸는데 찾아보니까 이 판례도 있대요. 이건 책이 없기 때문에 재불차례입니다. 없는 건지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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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로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 뭐라고 되느냐 봐.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거부와 조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보혼보상대상자 지원을 하고 제가 그냥 보혼보상법을 줄였죠. 이거는 뭐가 없어? 이런 거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거부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고 거부 못하는데 그건 달리라고 되어있잖아요. 밑줄 친 거 볼까요? 군인연금법 41조 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부담으로 거부나 이런 걸 받았을 때는 이 법에 따른 거부를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인 차이는 뭐예요? 얘하고 얘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돼. 거부 못하죠. 그런데 얘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제일 킬러 문제라면 이거인데 다만 이게 만약에 4번 지문이 1번에 있었다면 1번에 있었다면 이게 폭탄받았을 거예요. 1번 정답치고 갔을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다행스럽게 출장 교수가 뭐예요? 뒤에다 배치한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워낙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뭐까지 갈 필요가 없어? 4번까지는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책에서 그래서 이거 판례만 있었고 이거 두 가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법이름별로 다시 나눠야 되는데 국가유공자법 줄여서 보험보상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이죠.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4번 지문은 여기에 넣는 거죠.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는 손해배상금 상당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맞는 지문으로 보겠다. 4번 지문이 제일 핵심 지문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지문보다 책이 없는 좀 어려운 지문이었죠. 됐습니다. 정답은 1번. 정답은 쉽게 찾았는데 4번 지문만 놓고 보면 4번 판례만 놓고 보면 상당히 난이도 있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15번 행정소송의 심리. 또 쉬운 거죠. 법원은 필요하든지 일단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26조장 그대로죠. 1번 X. 정답은 1번 X니까 굳이 뒤에까지 갈 필요 없죠. 2번. 이게 뭐야. 위법성을 판단한 기준시점은 처분시죠. 다만 처분시에 있었던 사유가 언제 재판하면서 계속 제출되잖아. 그러니까 재판 소 제기할 때 제출될 수 있고 재판하는 도중에 제출될 수 있죠. 그럼 언제까지 취합됩니까? 사시심 변론종기식까지 취합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되는데 다만 그 재판 청구할 때 제시된 소송 자료뿐만 아니라 사시심 변론종기식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그 이야기죠. 2번 5. 3번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신청이 있을 때 결정으로 재결의 명령에서 이거는 뭡니까? 행정심판 기록 제출명령은 뭐가 되겠습니까? 행정소송법에는 있죠.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거쳐갔을 때 신청에 의사하는 거죠. 행정심판 기록 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요. 제출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겠죠. 이거 맞는 질문. 5. 4번 이거는 이제 뭐였습니까? 결혼 이민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 번 봤죠. 뭐 할 때 있었지 제가 대한민국 남자하고 외국인 여자가 결혼을 했다가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뭐였던가? 이혼을 하게 되겠죠. 이제 아내가 외국인 아내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세류 자격을 연장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죠. 그런데 거부당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귀책 사유 없이 이혼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외국인 아내의 주장, 아내의 어떤 사람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청 입장에서는 뭐예요? 거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 책임은 누가? 피고 측인 행정청 입장 책임이라고 해서 입장 책임에서 이거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모의고사에서 한 번 다루는 적이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그게 913페이지. 913페이지 보시면 5번 판례해 봐봐. 913번 5번 판례해가지고 모의고사에서 한 번 다루었을 거예요. 열심히 체크를 잘하는 학생들은 아마 그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야. 표시 안 했나? 표시되어 있어? 했던 거 기억 안 나? 안 나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굳이 4번까지 갈 필요 없어요. 1번이 또 워낙 확실하게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굳이 4번까지 갈 필요 없지만 입장 책임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여기에 썼죠. 5번.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입니다. 됐고요. 16번 공익사업법. 옳지 않은 거죠.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도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5. 2번 토지수용인의 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 행정소송 재결은 소송 재결에도 집행부정지가 되죠.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가 공익사업법에도 같은 취지 그대로 있죠. 조문 그대로입니다. 출처를 밝혀놨으니까 찾아보시고. 3번 사업인정은 특허죠. 토지수용가를 설정해서 특허설권적인 행위죠. 4번. 4번은 뭐야? 보상항목에 나는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할 때는 보상항목이 아니라고 해서 배제했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야? 재결이 위법하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보상항목에 포함시켜서 보상금을 더 받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보다 직접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돈 주세요. 보상금 정액청구정도 직접 제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인 상대로 재결 취소를 제기한다. 그건 아니고요. 재결을 직접 다툴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보상금을 더 받고 싶은 거니까 당사자 소송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뭐로 바꿔야 되는 것이요? 피보상자, 국민은 관할 토지수용인 상대로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되겠죠. 4번 X. 이게 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봤던 것이 오늘 또 오전에 문제풀이할 때도 봤던 거죠. 됐습니다. 4번 X. 지금 4번 출체를 밝혀놨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17번 다음 사례죠.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청소년보호급받고 여러 사례에서 계속 봤던 거죠. 내가 업자야. 식품적격업자인데 청소년 연령 확인하지 않고 술 팔았죠. 식품위성품위원 영업정지 2개월을 받자 심판을 청구했다. 1번 병원 행정심판위원회죠.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1번 틀렸으니까 왜 틀렸습니까?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은 사실은 영업정지하는 것 대신에 과징금 보관되는 기본 전제죠. 그런데 다만 이거는 행정심판에서는 뭐가 돼? 취소와 변경인데 뭐가 가능해요? 이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과징금으로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반면 이게 만약에 소송이라면 소송은 적극적 변경은 안 되고 소극적 의미의 변경, 일부 취소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영업정지 2개월과 과징금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쟁점이고요.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뭐로 바꾸는가? 과징금으로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은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OPT 본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을 하는 것도 강사의 센스가 필요한데 보통 다른 학원 선생님들 강의가 해설을 보니까 그냥 판례만 적어놓고 해설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사례형 문제니까 사례는 사례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밑줄을 쳐놨죠. 따라서 병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을 고쳐놓은 거죠. 그래서 1번 X. 2번 갑이 병의 기각 재개를 받은 후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고 있는 걸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죠. 이게 뭐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소송을 갔는데 재판에 보니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대상 안 되는 걸 가지기 때문에 각하해야 되지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뭐예요? 본안 심리하고 난 다음이니까 각하가 아니라 뭐가 된다? 기각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본문이 있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기각, 낫각하죠. 그래서 따라서 법원은 심리의 결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기각 판결입니다.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이죠. 3번 병이 영업정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을 때 어른이 인용재결의 취소로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번이 맞는 질문이 뭐야? 인용됐다는 말은 누구 말 들어준 거야? 청구인, 국민 말 들어준 거죠? 그런데 비청구인, 행정청 입장은 뭐가 불만이야? 인용재결이 불만이고 소송 가고 싶지만 이거는 뭐야?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특히 인용재결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소송 못 가. 그래서 인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청 어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병원 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식품위생품성의 또 다른 위반사실인지 했을 때 영업정기 2개월 정지와 별도로 1개월 추가할 수 있다. 이거는 뭐야? 행정심판을 우리가 뭐해서 안 받아주면 안 받아주지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되잖아.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반사유가 있으니까 행정심판이 임의로 1개월을 추가하는 별도의 재결을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행정심판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고요.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줬지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되잖아. 그런데 영업정지 2개월 플러스 영업정지 1개월 별도로 추가하는 재결은 불리한 처분이잖아. 그러니까 불이익변경금전책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X 정답은 3번 18번 행정절차법이죠. 처분기준 설정공포인데 성질상 곤란 불폐를 안 할 수 있는 경우죠. 성질 또는 공익에 의해서는 안 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 2번 이것도 늘 보는 거죠. 청문통지에서 반송되었다 불출석했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청문의 불실시 사회를 볼 수 없고 그래서 청문을 거쳤어야 되고 안 거쳤기 때문에 결론은 위법이 되겠죠. 그래서 2번 5. 3번 행정절차법. 이게 조금 나름대로의 함정지임이죠. 당사자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 나. 그리고 신청 직권에서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까지가 당사자 등이야. 제3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신청 직권에서 참여한 이해관계인까지가 당사자 등이고요. 제3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면 돼요? 우리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절차법은 복교적 행정에서 제3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에겐 정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교적 행정에서 제3자와 관련되는 규정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이해관계인까지는 맞지만 제3자는 당사자 등에 포함되지 않고요. 현행 행정절차법은 복교적 행정에서 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에겐 정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지문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X. 그런데 3번이 좀 애매하더라도 1번, 2번, 또 4번이 워낙 확실하잖아요. 몇 조, 몇 항, 몇 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포장. 오늘 뭐 오전에 또 모의고사에서도 봤던 질문들이죠? 늘 나오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 19번, 질서위반의 규제법. 이것도 뭐 너무 쉬웠죠? 그러니까 많은 어전 조문이 있으면 애들어 보고 맨날 하는 거잖아요. 1번, 변경되어 가벼워졌죠? 변경된 법률 조문다. 행정, 질서위반의 규제법 3조 2항이죠? 2번, 고의과실 없으면 부과할 수 있다. 이게 틀지 않게 맨날 하던 질문인데 좀 내려면 어려운 질문을 내든지. 이것도 너무 쉬웠죠? 2번 틀렸고요. 3번, 숫자가 3번 나오죠? 부과하기 전에, 10일 전에 사전통제 의견 청취. 부과된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죠? 그래서 10일, 60일, 14일이 순차적으로 등장하잖아요. 두 번째 구간에 있는 뭐야? 행정청, 과태료부가처럼 불복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죠. 60일 맞고요. 3번, 됐고. 다음 4번, 4번은 이건 뭐야? 원래 정식재판은 이거죠? 내 이야기대로. 그리고 검사에게 등등은 필요적 절차. 필요하면 행정청도 불러서 듣죠? 임의적 절차. 그리고 직권으로 조사도 가능하죠? 이게 정식재판인데 판사들이 딱 보니까, 법관에 보니까 통법이 딱 나오죠? 그래서 뭐하는 거야? 정식 친문 절차 없이 약식으로 딱 결정하죠? 둘 다 불만 없으면 굳이 정식으로 할 필요 없고요. 둘 중에 한 사람도 불만 있으면 마음이 돼. 이의신청하면 정식 절차가 있는데 그 이의신청 절차가 7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저 뒤에 있는 좌항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7일인의 이의신청. 648페이지 본문에 보면 조문으로 아마 약식재판이라고 한 타이틀로 조문이 있을 겁니다. 조문이 한 44조부터 50조, 한 6가지 조문이 되어있는데 굳이 이거는 다적을 펼쳐서 제가 최대한 줄어놨는데 줄어놓은 주문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식재판에 대해서 약식재판에서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의신청은 7일 안에 하라고 규정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죠? 4번 5. 나머지는 몰라도 2번이 워낙 확실한 정답이니까 2번을 정답으로 합시다. 마지막 20번. 인가죠? 옳지 않는 것. 자, 자동차관리사업자조합서립인간. 이건 재개발조합서립인간하고 다릅니다.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간은 설권적인 얘기지만 자동차사업자단체 조합설립인간은 통상적인 인가입니다. 인가이기 때문에, 인가 이야기죠. 그래서 보충완성시키는 처부다. 1번 5. 2번. 또 2번은 이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성인 처부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 구성인을 보충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인가가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건데 교재 보시면 아마 재개발조합 관련되는 것의 핵심은 설립인간 그리고 1단계죠. 설립단계, 설립 후 관리처분계가 아닌 단계, 2단계, 3단계, 인가 및 고시단계 이렇게 쓰는데 조합설립하기 전에 구성위원회가 되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구성성인 처부는 아직까지 설권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단순한 보충적인 행위다 라고 해가지고 아마 교재 보시면 322페이지에 보시면 10번 판례가 있을 거야. 그게 꺽쇄 1번 본문에 있다고 했고 이거 내가 밑줄 치라고 확인을 해. 저도 왜 밑줄 치는 사람인데 왜 복습 안 하나 다들. 그때 여기서 모의고사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렸죠. 이거는 설립인간은 설권적인 행위이지만 설립되기 그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성인은 이건 그냥 통상적인 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2번, 2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오고요. 3번, 3번도 봐봐.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행정청이 해당 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했다면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여기 3번이 틀렸거든. 이거는 뭐야? 자, 봐봐. 그래서 제가 3단계 했잖아. 설립인가죠? 1단계 설립인가? 2단계 관리처분 안인된 게. 다음에 인감이 고시가 받는 게. 요 3단계였죠? 그러면 재개발, 그러니까 줄여서 합시다. 그러면 앞에, 앞에, 하나 다음에 추진위원회인가? 이거는 통상적인 인가야. 그치? 설립인가는 뭐야? 이거는 설권적인 행위다. 설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뭐야? 여기에 하자가 있어도 얘를 다툴 게 아니라 뭘 다투라? 설립인가? 이걸 직접 항고소송 제기한다. 이건 알고 있죠? 그리고 3단계, 2단계? 아닌 단계. 요거는 당사자 소송을 한다는 거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죠? 그리고 인감이 고시가 있게 되면 안이 안자가 떨어져 버리니까 항고소송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항고소송이 되는 건 얘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야. 관리처분 계획 안이 안자가 떨어져 버리고 관리처분 계획이 되고 걔가 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최근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 요 인가는 뭐야? 그래서 설립인가는 설권적인 행위지만 재개발조합이 사업계획 안에 대한 인가, 요거는 그냥 통상적인 보충적 행위라 했잖아. 그냥 인가죠? 그럼 그렇게 하면 3번 지문을 봐봐. 3번 지문은 여기에 하자가 있어. 그치? 사업계획 안, 기본 행위 하자겠죠? 여기에는 하자가 없어. 우리가 보통 인가, 일반 논은 뭐야? 하자 있는 기본 행위를 다퉈야지 기본 행위 하자리로 인간 다툴 수 없다. 그거잖아. 이거는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면 뭐를 끌고 오는 거야? 기본 행위 하자가 있으면 하자 있는 기본 행위를 다툴 것이지 기본 행위 하자리로 인간을 다툴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이잖아. 그런데 이 3번 지문은 뭐야? 기본 행위인 안, 설립교회, 조합총의 결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하자 없는 인간을 다투는 건 안 되지. 그런데 3번 지문을 틀리는 이유는 여기에 하자가 있으니까 얘를 다툴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포인트를 잘 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제 뭐야? 응용보전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번은 우리가 또 뭐야? 4번은 어디? 그래서 이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이, 20번 지문이 사실은 조금 만만치 않은 지문이네요.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4번 지문을 봤었죠? 이거는 뭐 있습니까? 보통 재개발 사업 이런 거,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하고 추진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 시행 계획을 세워서 인가 받는 거. 이거는 설권적인 행위죠? 이거는 또 몇 페이지냐고 왼쪽 페이지, 320페이지에 3번 판례죠. 이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모의고사에서 몇 번 봤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번 지문은 320페이지에는 3번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지문들이 1번 빼고는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는 설립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구성 승인은 통상적인 인가. 설립인가는 설권적 행위로서 얘를 직접 다투면 되고요. 1단계죠? 2단계? 이거는 0단계, 1단계,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문제들이, 이 지문들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거 3번과 3번, 특히 3번이 상당히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있는 기본 행위를 다퇴지, 기본 행위의 하자에 있는 인간을 다툴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 지문이 3번이 틀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끝. 자, 그래서 3번, 3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중간중간에 한두 지문 정도,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우리가 생소하다. 그것도 생소하다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시간에 쫓기거나 하다 보면 늘 여유 있게 마음을 좀, 그러니까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하면 다 쉬운 문제지만 또 항상 100분 안에 그걸 다 풀려고 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쫓기다 싶으면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또 마치 미처 그 지문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해설 강의에서 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문제라든지 평소에 안 들었든지, 아까 했던 이거 빼고는 이거는 빼고는 나머지, 그죠? 80, 70, 7개, 9개 종류는 다 책의 출처가 다 밝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 교재 잘 활용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다 나왔다라고 이번 책에서 막 강의하는 강사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쑥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도 책이 없으면 그거 뭐, 뭐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제 특화를 하면은 그러면 1,500페이지에 다 있는 거고 1,000페이지 안 되는 책에 다 있는 거고 어떤 게 더 좋은 책이야? 어떤 게 더, 타율로 따진다면 두껍다고 해서 다 좋은 책이 아니죠. 물론 이제 뭐, 물론 이번에 문제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뭐, 아, 괜히 막 두껍을 제거할 필요 없다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이라는 게 참 그래. 출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쉽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떤 분이 조성했는지 아,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이제 뭐 두껍을 제거할 필요 없고 뭐 이것저것 다 할 필요 없다. 괜히 했다라고 해서 안 해. 그런데 또 그럴 때 되면 갑자기 막 어렵게 나오죠. 어렵게 나오면서, 재작년이에요. 작년 9가지 9건 문제가 딱 그랬잖아요. 어렵게 나오니까 또 갑자기 막 어렵게 나오니까 뭐, 저도 사실 약간 호들갑들끼리 했지만, 야, 이제 출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시험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지방적인 문제는 또 수월하게 나왔죠. 이게 사실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계속 꾸준히 나오면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그런데 항상 시험치고 나면, 예시, 내가 뭐 영어나 국어나 국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시켜놓을 것 같으면 내가 굳이 뭐까지 다 들을 필요, 책을 그렇게 막 이따만큼 할 필요겠냐 그런 생각을 하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영원한 어리잖아. 어리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준비할 때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해두는데 물론 이제 쉽게 나오면 좀 허탈하기는 하지만, 허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래도 뭐 나중에 또 오래 쉽게 놨다가 계속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건 장담은 못하는 거죠. 내년에 또 이제 빡친 출제자가 들어가고 또 문제를 어떻게 지날같이 낼지 이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금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뭐 어렵게 된다고 해서 너무 막 지협지가 너무 전문직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계속 봐왔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게 좀 범위를 넓히, 이제는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범위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부분을 조금 넓게 준비하다가 이제 가면서 점점 줄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전체적인 평가들을 보면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허탈한 책임이 있습니다. 살가 빠지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나오니까 뭐 오히려 허탈하다는데 그런데 뭐 어쨌든 시험은 똑같은 조건에서 같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시험은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 쉽고 어려움은 남은 게 다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딱 뭐야 적절한 난이도를 조정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런데 출제자들이 그렇게 성의가 없어. 그래서 뭐 학원 강사들은 저도 학원에 강의하기 때문에 강사들 논평하잖아. 뭐 모셈 보니까 뭐 시험 지라같이 나니까 막 싹 욕까지 해가면서 출제자들이 막 욕해가지고 막 언론에도 하고 막 방송 보도 타고 방송 보도 타고 그러더니 또 이번에 또 너무 쉽게 놨다 또 욕하고 있더만. 시험은 쉽다고 욕하고 어리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강사는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 그런 부분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오. 어쨌든 뭐 친시험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뭐 이제 잊어버려야 되겠지만 또 이제 올해 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동네 더 이상 뭐 별로 좋지도 않은 동네 오래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빨리 이동네 떠나면 되는데 이제 뭐 시험은 다시 내년 또 뭐 군무원 시험도 있고 또 낸 시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존에 일단 군무원은 다음 달에 있으니까 기존에 해오던 공부해오던 기조대로 계속 하시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내년 대비할 때는 조금씩 이제 또 기본 커리큘만 쓰세요. 새롭게 작전을 세워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결코 뭐 쉽게 나왔대서 계속 쉽게 나고 어렵게 해서 계속 쉽게 나왔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할 때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이걸로서 2023년도 지방지국업 행정부총론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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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